이데일리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의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주식학개론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오늘만큼은 시장이 상승하나 했지만 장 막판 러시아의 핵전쟁 관련 우려감들이 가증되면서 미 선물지수의 하락과 달러와의 강세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장 막판 매도 물량들이 추래되면서 결국 전강후약의 장세로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연일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시장 속에서도 조금 더 괜찮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아무래도 조금 더 감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감정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코스피 월봉상의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 기준으로 코스피 자체가 약 12%가량 하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강하죠. 약 16%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 정도 수준의 하락세가 몇 차례 연출이 되었느냐 이번 달까지만 벌써 3차례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과거에 나타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 당시에 그때 당시에 흐름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재 시점 이후에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흐름을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하면 2020년도 닷컴버블로 많이 알려져 있죠. 닷컴버블 당시에도 이때 1년 중에 약 3차례 정도 코스피 지수가 약 10% 이상 하락이 됐었던 구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두 차례 정도 오늘과 동일한, 이번 달과 동일한 그런 흐름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시장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또 상승 이후에 하락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급락장 속에서의 반등이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아주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과 동일하게 과한 낙폭이 있는 경우에는 지수의 펀더멘털 대비했을 때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을 때는 힘든 국면은 맞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탈출하고 또 떠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좀 더 인내하고 그리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시장을 보는 것에 있어서 PBR이라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 종합주가 지수에서도 PBR을 가지고 한번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국면이 어떤지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PBR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장부가치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에 대한 것이 바로 PB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PBR이라고 하는 게 약 1배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PBR 1배 이하라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금 당장 장부가액으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PBR 기준 1배 이하로 떨어졌던 시점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점 기준으로 PBR이 약 0.78배 수준의 평가를 받았었는데 해당 국면 이후에 반등이 나타날 때 약 140%가량의 강세가 연출이 되면서 V자 반등에 강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2020년도 가장 근래를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때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종합주가 지수의 PBR 평가 수치는 약 0.6배 수준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이때 이후를 겪고 나니까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가 약 130%가량 급등을 하면서 강한 V자 반등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PBR 기준으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에서 지수의 위치에서 우리나라 거래소의 PBR 기준은 약 0.84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배 이하 그리고 특히나 강한 반등이 나타났던 국면대인 0.9배 이하 지금 현재 시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확률도 존재하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떠나갈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고 좀 더 버틸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지나가고 나면 앞서 흐름과 동일하게끔 강한 반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과한 낙폭이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역시나 낙폭과 대주 위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시장에서 조금 더 대응하기 수월할 거고 반등장에서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높은데 오늘은 이 낙폭과 대주를 좀 더 찾는 방법 중에서 낙폭과 대주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 어떤 매매 기법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연일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매일매일 제가 투자 전략과 장중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드리고 있는지 먼저 소개를 드리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장중의 시황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고지해드리고 바로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셔서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 왜? 반복하는 것만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고 빠르게 되짚어보고 오늘 본격적인 매매법 한번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사실 이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드리든지 쉽게 이해가 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캔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역시 캔들스틱의 줄임말이었는데 우리가 이 캔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당일의 주가 변동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 도구였다라는 점을 제가 유래를 통해서도 한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아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모두 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차트가 캔들 차트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 파악에 가장 용이한 형태의 기술적 분석 도구가 캔들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에 대한 형태를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캔들과 거래량을 함께 동반해서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거래량은 결국에 중요한 이유가 주식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거래된 주식의 양을 표현하는 것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데 주가 거래량은 항상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매수의 움직임이 강할수록 양봉의 형태가 길게 나타나고 반대인 경우에는 은봉의 형태가 길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정체되어 있던 거래량이 만약에 매수세가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된다. 그 말인즉슨 평상시에 어떤 해당 종목에 관심이 없던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반대인 경우 활발하던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 확률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의 형태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봉과 은봉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양봉과 은봉을 나누는 방법은 역시나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따라서 양봉과 은봉이 갈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한 경우에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인 경우는 은봉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단지 이 색깔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더 표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양봉과 은봉의 형태 중에 이 캔들의 형태 중에 제가 색칠하고 있는 네모 칸 이 구간을 우리는 몸통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선을 꼬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위에 있는 경우를 윗꼬리, 아래에 있는 경우를 아래꼬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을 구성하는 요소는 역시나 당일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 고가, 그리고 장 마지막에 형성된 주가의 흐름을 종가, 처음 시작하는 흐름을 시가, 그리고 장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을 나타낸 것이 저가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캔들의 구조를 이해를 한다면 결국에 캔들 모양만 잘 확인하면 매수와 매도의 당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캔들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 흐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좀 더 아니면 내려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캔들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양봉과 은봉을 볼 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양봉의 경우에는 장때 양봉, 그리고 팽이형, 그리고 망치형, 영망치형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각의 주가 위치에 따라서 어떤 캔들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매수세가 좀 더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상승 반전하거나 또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각각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봉의 경우, 장때 은봉, 그리고 팽이형, 교수형, 그리고 유성형,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각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십자가 모양의 형태, 결국에 매수세와 그리고 이제 매도세의 움직임들이 어땠느냐, 결국에 비슷한 수준의 힘에 의해서 시가와 종가가 동일하게 형성되는 이 도지형, 그리고 장중에 매수 움직임이 강했다가 결국에 장 막판에 매도 움직임이 다시 이 흠을 누른 경우에 발생하는 비석형, 그 반대인 경우에는 잠자리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암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단지 이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주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 차트를 볼 때 핵심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요소는 기술적 분석의 일환이죠. 결국에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차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을 볼 수 있어야지만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캔들을 볼 때도 큰 흐름상에서 월봉과 주봉상의 캔들 형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일봉상의 작은 흐름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캔들의 형태를 보고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주가의 위치가 현재 높은 고점 구간에 있느냐 아니면 주가의 위치가 이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캔들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해석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다. 만약에 고점 구간에서 이 윗고리가 달린 형태의 캔들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추후에 하향세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건데 반대로 이 저점 구간에서 동일한 캔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위쪽 구간의 물량들을 한 차례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상승 반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주가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에 캔들의 형태를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단지 한 가지 캔들만 보고 형태를 고려해서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2일에서 3일 정도의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면서 캔들의 형태를 고려해서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주가의 방향성 예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캔들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좀 신뢰도가 달라진다. 그거는 우리가 거래량을 통해서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캔들을 볼 때는 연속적인 흐름 그리고 거기에 거래량과 함께 체크를 하는 것이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가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정리를 해서 해석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자료집을 오픈 채팅방에 또 올려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하락장 매매법 특히나 오늘은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하락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을 소개를 드릴 건데 이 보조지표 중에서는 엠벨로프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한 가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강의가 끝난 이후에 정리된 자료집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오픈 채팅방 또 입장하시면 이런 부분도 함께 받아가시고 또 제가 강의해드리는 중간중간에 궁금했던 부분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소개 또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락장 매매법에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진행한다 매매법을 소개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통 이 보조지표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술적 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흔히 보조지표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 차트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차트에서 다양한 각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식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진 이 통계 등을 바탕으로 주가의 앞으로 추세가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리고 주가의 이 힘이 매수 움직임이 강한지 적은지 이런 강도를 예측하게 도와주는 차트 분석의 도구를 바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역시나 이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 분석을 해서 산업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기업적으로도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고 재무적으로 너무 우량한 기업이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그런 기업이더라도 주가를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면서 나중에야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이 차트상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낮은 구간, 조금 더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위해서 이 보조지표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매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이 되며 객관적인 매매 기준을 세우는 데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매매 기준을 세우는 것은 역시나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를 매수하겠다고 최초의 설정을 하면 주가의 흐름이 아무리 어떤 변동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나는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성격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추세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의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이 이 추세지표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아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 흐름 자체 추세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주가의 추세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피보 라인 같은 경우도 추세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멘텀 지표가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는 현재 가격과 일정 기간 이전의 가격 차이 또는 그 비율을 나타낸 지표가 바로 모멘텀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토캐스티스 이런 것들이 모멘텀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동성 지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변동성 지표는 가격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시각화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동평균선만큼 많이 활용하는 지표 중에 대표적으로 볼린저밴드라고 하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가 바로 변동성 지표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활용할 엠벨로프도 변동성 지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과 엠벨로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제가 오늘 하락장 매매법, 매매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장 강도 지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래량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추세나 변동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이용, 거래량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라든지 OBV, VR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장 강도 지표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죠. 일목균형표인데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의 성격을 모두 갖춘 지표가 바로 일목균형표가 있다. 이 외의 것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동평균선과 엠벨로프를 활용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HTS라든지 MTS를 가장 먼저 켰을 때, 차트를 켰을 때 나오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보조 지표가 바로 이동평균선인데 실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처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초록색깔 선이라든지 노란색깔 선, 그리고 이런 검정색깔 선들이 캔들상에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인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하면 이 주가의 움직임, 5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의 평균값들을 계산해서 점을 찍은 거를 이은 이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후행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종류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값으로 1일, 2일 이런 식으로 또는 240일 이런 식으로 내가 숫자를 변경해서 세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은 크게 이제 4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5일 이동평균선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일 동안의 주가 흐름, 가격 흐름에 따라서 그 평균 매매 가격을 낸 다음 그거를 이은 선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일주일 동안의 평균 매매 가격을 나타낸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5일 평균선을 단기 매매선이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부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 추세를 파악할 때는 5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평선이라고도 부르는데 말 그대로 20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달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을 좀 제외하고 또 공휴일을 제외하면은 한 달 동안 보통 거래일수가 20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환산을 한 그런 선이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의 어떤 매매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21선을 흔히 생명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1선을 보통 돌파할 때는 추세가 중기적으로는 살아있다.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면은 중기적으로 추세가 꺾인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선이라고도 부른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을 또 거래일 기준으로 한번 달력을 보면서 환산을 해보면은 3개월이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개월간의 평균 가격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중기적인 추세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60일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중기 관점의 어떤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고요. 보통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흔히 수급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매매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달력을 통해서 한번 120일 거래일을 또 한번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6개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6개월간의 평균 매매 가격으로 즉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추세선이 바로 120일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흔히 이건 경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120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장기적인 침체 구간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라고도 평가를 하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후행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120일선을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는지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개념과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종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오늘 또 활용할 엠벨로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돕고 본격적으로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엠벨로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주가의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의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테이지 값을 선으로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5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어떤 이격을 나타내는 선이 바로 엠벨로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엠벨로프를 내가 화면상, HTS라든지 MTS상에서 설정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또 엠벨로프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엠벨로프에 대한 지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이 피리어드 값이 20, 그리고 밑에 있는 퍼센트 값이 6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하면 먼저 이 기준값, 중심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20이라고 설정된다는 것은 엠벨로프 중심선 20은 말 그대로 21 이동평균선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퍼센트 값인데 이 퍼센트 값이 6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1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상승, 6%가량 상승한 경우 그리고 아래쪽으로 6%가량 하락한 경우 이 두 가지의 이격을 나타낸 선이 바로 각각 저항선과 지지선으로서 엠벨로프 상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설정했을 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차트로 이렇게 환산이 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 여기 보시는 게 바로 20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21 이동평균선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퍼센트 값을 6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6% 상승한 구간이 바로 저항선 그리고 6% 하락한 구간이 지지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엠벨로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차트 설정 그리고 기본적 이해였는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바로 이 엠벨로프 기본적인 이 설정 수치와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락장에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은 매매법에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낙폭과대 차트에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낙폭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1에서 약 2년 정도 사이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 이전에 단기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도 상관이 없는데 최대치로는 2년 정도까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차트 중에서 고점 대비 현재 주가 위치가 30% 이상 하락한 차트에서만 이 매매법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항상 기본적인 분석이 바탕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엠벨로프를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이 중심선과 퍼센트의 값을 몇으로 설정하느냐 저희가 설정할 것은 바로 120과 12로 설정한다. 중심선과 그리고 지지선만을 활용하고 저항선은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펙주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맥주, 동전주와 같은 재무건전성이 보통은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업들은 애초에 선정 종목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항상 강조드리는 거래량이 동반되고 개별 어떤 모멘텀들이 보유가 되어 있을 때 주가 상승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이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함께 하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매매법을 공부하는 건데 먼저 이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고려해볼 때 조금 더 과거에도 물론 분할 매수를 많이 선호하시고 활용하신 분들 많이 계셨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분할 매수를 내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려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은 어떠 때 매수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엠벨로프 상의 지지선을 주가가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거나 또는 엠벨로프 지지선까지 주가가 하락했다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때 거기에 이제 종가상 양봉캔들 약 3% 수준의 양봉캔들이 발생할 때를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중심선 부분까지 올라와 줄 때를 1차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거래량을 보면서 내가 전략 매도할지 또는 1차 매도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노릴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낙폭과대 차트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차트의 예시를 한번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이제 2021년 11월 달이었죠. 가장 최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의 주가는 하락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매매법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주가 흐름이 30% 이상으로 하락한 차트에서만 활용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엠벨로프에 대한 이 설정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엠벨로프를 설정하신 다음에 여기 화면상에 중심선과 저항선 그리고 지지선이 이렇게 차트상에 설정이 될 겁니다. 이거를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은 지표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지표 설정 조건에서 지표 조건 설정에서 이 피리어드 중심선 값을 최초에는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이라고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퍼센트 값은 최초에는 6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12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0과 12로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서 이 120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120일 이동평균선과 동일한 형태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의 해석을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개월간의 어떤 가격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평균 매매 가격 그것을 이은 선이 바로 이제 120일 선이었죠. 즉 다시 말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추세를 나타내고 경기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지금처럼 시장의 흐름이 오랜 시간 동안 6개월 이상 하락 국면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121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등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엠벨로프의 중심선을 120으로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퍼센테이지 값은 지금과 같은 이런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 121선 중심으로 주가의 변동이 있을 때 약 10에서 한 15% 정도의 주가 등락은 너무나도 단기간 내 쉽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 중간치 값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2, 물론 이 13 정도로 설정하셔도 크게 무방하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설정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항선은 없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 조건 설정 다음 옆에 있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중심선 값과 그리고 지지선 값만 이렇게 체크가 남아있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설정 방법이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즉 기본적 분석이 우리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이 충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매법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매법은 단기 매매법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 관점의 어떤 스윙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항상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기본적 분석의 큰 틀을 말씀을 드릴 때 재무건전성을 보유한 기업 위주, 특히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을 나눠서 체크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 기준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내 기준과 원칙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고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으로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지 내가 조금 더 신뢰성이 높으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래량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느냐 과거의 엠벨로프상 우리가 설정한 이 차트의 엠벨로프상의 지지선 구간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지지선 구간에서 주가의 위치가 지켜주는 흐름이거나 또는 지지선을 지켜준 다음에 또는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준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이 동반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때를 우리는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 거래량의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의 이상의 거래량이 지금 시점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시점에 이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준 거래량을 먼저 찾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기준 거래량의 3분의 1 거래량 이상의 1 이상 수준의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체크하면 우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 거래량보다 어떤 3분의 1 수준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지지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 평보 거래량 지금 한 1에서 2개월 정도 수준의 거래량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거래량 대비해서 3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은 항상 신뢰성을 높이는 만큼 이 부분을 꼭 함께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을 좀 보유할수록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이 부분은 사실 개별적으로 A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또는 상승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는지는 꼭 개별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앞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매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예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종가상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이 양봉 캔들의 수준은 플러스 3% 정도의 이상의 그런 캔들이 발생해야지만이 매수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빨간 색깔 선이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엠벨로프 상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을 주가가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시점에 해당 양봉 캔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지지선 구간을 주가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다가 반등세가 나타날 때 이때 양봉의 캔들이 3% 정도 수준 이상의 양봉 캔들이 발생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이 구간에서 주가가 바로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도 있지만 또는 반등 이후에 소폭 다시 이탈하면서 주가 흐름을 좀 더 누르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것은 이제 수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통상 한 3분할 정도 이상은 고려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어떤 거냐. 제가 밑에도 적어놨다시피 이 중심선과 이 지지선을 볼 때 우리가 12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약 12%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봉의 캔들이 발생하긴 하는데 양봉의 캔들의 만약에 주가가 한 차례 지켜준 다음에 조금 올랐을 때 이런 플러스 3% 이상의 양봉 캔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중심선과 하단에 있는 주가의 이격 자체가 한 5% 수준으로 이하로 이렇게 나타난다.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놓아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주가가 이미 이 내부에서 이 지지선 기준으로 위쪽으로 7% 정도는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매도 목표로 하는 이 중심선까지는 그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 구간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는 아니고 오히려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릴 때를 기다려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매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1차 매도 시점은 이 중심선 부근을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좀 눌리는 상황이 바로 이 121선 중심으로 주가의 변동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해당 장기 추세선을 기준으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1차 매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매도할지 또는 반매도를 할지는 하단에 보이시는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만약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해당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매도 이후에 위쪽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찾아서 2차 매도 구간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거래량 없는 상태로 주가가 중심선까지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그냥 전략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매매를 활용한 예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도와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대부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낙폭과대된 차트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보시면은 2022년도 1월 달인데 1월 달에 약 7만 3,500원의 주가를 형성한 이후에 이번 년도 7월 달에 주가 흐름 자체가 약 46% 정도 과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30% 이상의 낙폭을 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 차트를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타이밍은 이 빨간 색깔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시는 빨간 색깔 라인 지지선을 돌파하는 흐름 거기에 이제 또는 지켜주는 흐름 거기에 이제 양봉의 캔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해당 구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3% 이상의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약 10% 수준으로 강한 양봉의 형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하단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지선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중심선보다 이격이 5%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역시나 거래량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해당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상승 추세가 나타났던 그 거래량을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 지난 5월 달에 동일한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그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한 차례 나타났던 구간이 있는데 이때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평부 거래량 대비 3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준 거래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7월 달 시점에서 이 기준 거래량 대비했을 때 3분의 1 수준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거나 또는 평부 거래량 대비 3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은 그만큼 이 매수 타점 이후에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 기준 거래량 대비해서 해당 시점의 거래량이 3분의 1 이상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요. 평부 거래량 대비했을 때도 300% 이상의 거래량이 동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수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종가상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바로 오른 경우는 아닙니다. 한 차례 올랐다가 주가가 소폭 눌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눌린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2차 매수 타이밍 또는 3차 매수 타이밍까지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적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해당 시점에서의 매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심선 구간을 1차 매도 타이밍으로 본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1차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강하게 돌파를 성공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매도만 진행한 다음에 2차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 중심선 구간을 돌파할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전략 매도가 아니라 1차 매도를 진행하고요. 2차 매도는 과거 차트들을 볼 때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2차 매도 구간으로 설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차트를 보시기 전에 이 부분은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주가 차트를 먼저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재무건전성들이 존재하는지 성장성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수익성이 증가하는지 안정성이 높은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기본적 분석이 양호한다라는 그 가정하에 차트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에 우리가 해당 지지선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 다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을 때 거래량 없이 반등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중심선 부근에서는 1차 매도 이런 것 없이 전량 매도 하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은 이렇게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엠벨로프를 활용해서 우리가 장기 추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돌파되는 그런 시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잡고 어느 정도 한 10% 내외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예시 차트 예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점 과대 낙폭된 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내가 한번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복습하고 또 반복 학습하면서 실제 예시 종목들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이 내가 좀 더 혼자서 발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또 오늘 강의 내용 내가 정리된 부분,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매도 타이밍 이런 정리된 부분을 좀 더 자료를 통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제 방송이 끝난 후에 정리를 통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고지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신 다음에 화면 하단에 나와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QR코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 샵 3772번 누르시면서 제 이름 이태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오늘 강의 내용 반복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장이 연일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객관적 수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은 현재 PBR 기준으로 0.8배 수준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상당히 과대나 폭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저평가 국면 이후에 반등장은 과거와 동일하게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강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매매법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반등장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내용들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입장하셔서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제 강의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